열정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성인가요계의 음악축제 뮤직카니발의 MC 정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는 인생 즐거운 인생의 미소 인사드립니다. 미소씨. 조금 전에 저한테 강구자라고 말하려고 그랬었죠? 아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아파했어요. 잘하셨어요. 신나는 삼태기분들의 노래로 뮤직카니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소씨. 삼태기분들이 데뷔하신지 얼마 되신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80년도에 데뷔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수로는 아마 35년째가 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요? 네. 어디를 봐서? 저는 지금 데뷔한지 3년째 적어들었는데요. 해수씨는 몇 년째 되신가요? 저는요. 저는 노래에 감회한지는 좀 됐고요. 방송 데뷔한지는 아마 미소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디를 봐서? 잠깐만요. 어디를 봐서? 비슷하죠? 음악으로서는 친구네요. 친구 먹자는 이야기네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냥 친구예요. 그럼 미소씨. 네. 그럼 제가 하나씩 예쁜 거 하나씩 하나 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다음 노래가요. 삼태기메들리잖아요. 삼태기메들리? 미소씨하고 다른 가수분들하고 음악하시는 분들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잠시만. 음악 친구분들의 모임이네요? 모임이 같은 모임이죠.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이 돌아서 어떤 거요? 자 여기 있어요. 빨간 구두 이거 가지고 한번 놀아보시자고요. 제가 빨간 구두 아가씨인가요? 아 네. 잘 어울려요. 놀아 봅시다. 한삼태기 두삼태기 석삼태기 열삼태기 언제나 즐거운 상승에 들리 언제나 들리는 언제나 들리는 언제나 들리는 언제나 들리는 대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도 더 드립니다 고마워 감옷 속에 흔단한 일만은 없고 달만 부완과 흔적하라 벗단기에 두삼단해 신고사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바로 잡다 바로 소리에 예 울어 살라 흐래기 왕도지만 사암 아 앨리앨리앨리앨라샹 앨리앨리앨라샹 어랑 어 어랑 어렁 어랑 백일암 이 땅냠샹 땅냠샹 이놈 날 두고 오가는 세월 부정마다 헝원 오는 세월 반기 이놈 이 맘속에 자랑한 반성들 여섯 지 반기 오 이놈 세월 이놈 이 네 지낼 세월 고난 어 네 원 네 그래 그래 손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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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아시지 가서라 엔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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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도는 내가 싶고 내가 도는 네가 싶고 엔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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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자 접시를 깨자고 접시된다고 잘 cran чем 이건 여리dess이 엔제이 엔제이 엔제이를 번ições 오기요 참 황치만 해! 오기요 참 오기요 참 오기요 참 오기요 참 오기요 기요 참 한글자막 by 한효정